Q. 어... 너무.. 너무 불편한데..? 여기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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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후 블라지니까 좀 밀어야겠다 평타로는 딜 교환은 하지 말고 너무 앞으로 나오면 때려야지 뭐야 이거 샷코 철레드야? 아 왜 안나가 어? 어 이거 관통들도 꽤 데미지 세네 추가 3레벨 되면 2개 왔지 안돼 흠 살려줄걸 그랬나? 아 살았네 다행이다 흠 블라디가 추잡하게 분석기를 들고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갑시다 흠 흠 한 ally has been slain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얘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커서가 정확한 대로 안가 이자가 올라와가지고 어 뭐야 중국 서버 이거 정글 바뀌었구나 그럼 이렇게 안했지? 아 어쩜 뭔가 이상하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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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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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2개 남았네 이리로 그냥 먹을거야 좀 애매하다 지휘관 효과를 몰라서 지휘관 효과 몰라서 타워 근처에 서 있네 요파는 루덴이 낫겠다 어 이거 잘하면 잡겠는데 여기 제어하더라 잡았다 잡았어 이러면 또 카이사도 클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자 하나 나오면 분석기 쓰나요? 안 쓰네 음 야 안 뺄 거 같은데? 여기 샷코 올 거 같은데? 샷코 막아줘야겠다 어 샷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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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